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꿈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저마다 꿈을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마음속의 꿈 하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소울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다섯 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예측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8번 더 문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 꿈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흐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번 더 문 카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과정보다는 좀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체성은 있으나 기다림 카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소울님의 그 꿈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더 문 카드는.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이고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번 저스티스 카드. 이제 어느 정도 냉정해지죠. 그리고 구체성이 생기죠. 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것이 나한테 좀 이렇게 현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칼 카드는 단호한 선택, 냉정함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꿈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고 그리고 만약에 방향을 못 잡았다면 정확한 방향이 이제 잡히고 그리고 시기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예측 가능해지고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동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번 동전이거든요. 머리에 이고 발로 밟고 움켜잡고 있죠. 내가 꼭 가져야 할 몫이 있어요. 내가 꼭 이뤄야 할 목표나 수치가 있어요. 그만큼을 정확하게 딱 내 걸로 만듭니다. 그러면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거나 그런 카드인가요? 이 4번 동전이? 그건 아니에요. 대신 이 카드가 장점이 뭐냐면 소울님께서 꼭 잡아야 되는 거 그거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소울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소울님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정도의 모습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이 소울님의 1단계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이 뒤로 넘어가야죠. 소울님이 내가 가져야 될 걸 다 가졌다면 여기서 또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울님이 생각한 그 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 성취를 해서 소울님 걸로 확실히 만드는 것 이것이 소울님이 꿈을 이루는 모습이고 지금 하셔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4번 칼 카드인 캡니스 이게 이제 고요함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평온한 카드예요. 칼이 걸려있을 뿐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깃털,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소울님께서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평온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떼 묻거나 흔들리지 않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정확하게 갈까 그런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휴식도 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소울님이 원하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목표치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문 카드도 서두르는 카드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판단이 되면 그 뒤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조언점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Let go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막 해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면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너무 막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안달복달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혹은 뭐 좀 집착이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알아서 우주가 소울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흐름에 맞게 간다고 하니까요.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는 거 먼저 해보시는 것이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느낌인데요.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여행을 해보는 꿈 친구들에게 한터 크게 사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구두를 사는 꿈 이런 거죠. 소울님들도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꿈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면 1년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꿈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5번 동전 두 사람이 커플이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나 애틋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눈이 내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걸로 봐선 춥고 궁핍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언제 나오냐면 외로울 때 아니면 정말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같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서운함을 느낄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번 컵 카드 남녀가 컵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고 위치가 균형감이 맞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또 3번인데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은 안정감을 의미하거든요. 흑의 성향으로 그리고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명이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술자고 수도성이고 교회 건축 전문가거든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타로카드에서 교회는 명예로운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정부 학교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울님의 꿈을 제가 이제 제네럴 드리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흐름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경제적으로는 내가 힘든 상황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걸로 간다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내가 가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간관계나 애정관계로 본다면 정말 내가 믿을 만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서 그 사람과 교회 건물을 짓는 카드는 서로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남녀관계 커플이든 부부든 사귀고 결혼한 후에 서로 일이 다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3번 동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가 더 잘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아니면 뭐 이제 취업이나 혹은 뭐 입학 이런 거에도 흐름상 이 교회 건물을 짓는 카드로 가기 때문에 합격이나 혹은 입학 성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흐름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흐름인데요. 한 가지 이제 빨리 이 꿈을 이루려면 지금 있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맞는 사람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내가 꿈을 이루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7번 나무 카드에 리퓨절 거절 카드가 나왔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특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어떤 번거롭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래요.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말 부탁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은 타이밍에 맞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울님의 어떤 능력 혹은 마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감추지 말고 마음껏 보여주시되 이거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보여줬지만 그걸 못 알아봐 준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실력과 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카드와의 맥락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느낌인데요.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행을 해보는 꿈 친구들에게 한터 크게 사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구두를 사는 꿈 이런 거죠. 소울님들도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꿈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3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면 1년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 놓은 3장의 카드를 보면서 소울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4번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 금전 세 개 하나를 더 줘도 그래서 이 카드가 무관심 무기력 혹은 정체기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소울님의 상황이거나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울님이 원하는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울님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실력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이제는 운이 들어오고 때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예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하늘의 운으로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리는데 이걸 이제 최후의 심판 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나오는 게 4번 나무 카드 이게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카드예요. 혹은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게 이제 남녀관계에서 정말 결혼을 원하는 커플이라면 결혼식이고 만약에 이제 뭐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입학식이고 뭐 만약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개업식이고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다. 그게 소울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울님의 어떤 노력보다는 실력보다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운이 들어오면 때가 되면 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결혼 시기가 오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결혼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준비하시는 분도 이 카드가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삼신할머니 카드라고 해서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더 화목해지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소울님의 꿈은 그 때가 와요.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심판 카드 정도면 정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빨리 뭔가 안 되지?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체기인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칼이 생각이에요. 에이스가 1번이거든요. 그럼 생각이 계속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시작되면 그것이 여러 개가 되면 고민이 돼요. 네. 계속 생각이 시작되면. 그래서 이 카드는 저는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면 계속 시작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뭔가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불안해요.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의 집중하고 현재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트러스트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주세요. 믿음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자 이 믿음은 나 스스로를 믿고 지켜봐주는 믿음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믿어봐주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인데요. 믿고 지켜봐주세요. 그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느낌인데요.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여행을 해보는 꿈 친구들에게 한터 크게 사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구두를 사는 꿈 이런 거죠. 소울님들도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꿈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3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면 1년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왕즈 나무로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에이스 1번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이 페이지 동전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요. 갑자기 나무로 든 왕 카드 왕이 됩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울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딱 알 수는 없지만 흐름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소울님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에이스 소드 카드는 일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칼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시작된다 라고 해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뭔가 시도하는 그 순간이 어느 정도 소울님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시도하는데 시작하는데 의의를 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소년의 동전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잡는 규모나 상황이 엄청 크진 않지만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나무르드 왕카드 이 왕이라는 건 가장 높은 단계 이기도 하고요. 나무는 불의 에너지예요. 불의 에너지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왕성하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장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시작을 해보고 그것이 어느정도 자리를 작지만 단단하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점프업을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숫자 10에서 100으로 10배 20배로 갑자기 팡 뛰는 그런 식으로 소울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미약하지만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지만 빨리 내가 컨트롤 가능할 정도의 자리를 잡는 것 혹은 이걸 만약에 금전운으로 치면 작은 돈이지만 월에 일정한 수준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정도의 자리를 우선 작더라도 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타이밍이 올 거예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럼 그때 소울님께서 내가 쌓아온 것 그 다음에 나의 에너지를 한 번에 딱 분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소울님이 원하는 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오는 기회는 앞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뭔가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라는 거 이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소울님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이게 이제 8번 동전 카드 전 일명 이 카드를 장인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노력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면 동전이 이렇게 쌓이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작더라도 안정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꾸준하게 어느정도 내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면 한 번에 큰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만 잘 잡으면 소울님이 생각하는 그 지점보다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성공의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내가 좀 정책인가 그만둬야 되는가 라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크게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 볼게요. 소울 메시지 60장 중에 4장이 이 하얀색 행운 카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그 행운 중에서도 부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요. 그게 금전이든 아니면 소울님이 어떤 시험 성적이든 아니면 소울님이 뭔가 목표를 하는 그 꿈 그 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계만 잘 이겨내시면 그리고 흐름대로만 가시면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날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느낌인데요.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여행을 해보는 꿈 친구들에게 한터 크게 사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구두를 사는 꿈 이런 거죠. 소울님들도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꿈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3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면 1년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3장의 카드를 보고 소울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네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근본에 나왔어요. 이 일은 소울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꿈은 운이 있대요. 포춘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이 있는데 어떤 운이 있냐면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한번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순리대로 알아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 어느정도 유지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인연이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레바퀴 한번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소울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한번 이 운의 흐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돈과 관련된 꿈이라면 장인카드 돈이 꾸준하게 매달리죠. 장인카드는요. 속도는 일정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차곡차곡 쌓여요. 마치 우리가 월세나 인세 받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금전의 흐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19번 더썬 태양카드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또 빛이 되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꿈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장 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울님의 꿈이 어떤 꿈인지는 제네럴 리딩 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흐름상 이거는 되는 흐름이고요. 대신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 꿈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거기서 유지가 가능하고 쭉 어느 정도 가겠지만 거기서 내가 갑자기 또 두 배 세 배 뛰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울님이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고 이거가 유지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 여유를 찾아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노력을 해서 또 다른 꿈을 이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꿈은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6번 컵카드인 노스탈지아 향수병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가끔 사람이 이제 이게 될까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걸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가지 갑자기 감성의 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격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향수병이긴 하지만 너무 감성에 젖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거는 흐름상 잘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스스로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또 목표와 현실과 맞지 않는 또 비전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감정이 평온함을 깨뜨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감상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럭 카드 나왔습니다. 60장의 소울 메시지 카드 중에 이 행운 카드 4장이 흰색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행운 당신을 기쁘게 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명의 수리바퀴 이거는 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울 메시지도 행운이 나왔어요. 네 소울님이 이 운을 믿고 한번 잘 따라가 보시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됐을 때는 거기서 만족하고 유지를 잘 해야지라는 마음 먹으시면 제가 볼 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느낌인데요. 큰 꿈도 좋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여행을 해보는 꿈 친구들에게 한터 크게 사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구두를 사는 꿈 이런 거죠. 소울님들도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꿈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3가지 꿈을 모두 이뤘다면 1년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